고생이 났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올라온 거야. 아무튼 결정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켈리다. 켈리다. 켈리다 시작. 우리 애기. 너 마지막에 엄청 부담스러웠지? 막을 때? 진짜 잘 먹었어. 아니 1주 때문에 애기인 거야. 1주 때문에. 진짜. 야 1주였어. 아니 언니 내가 그쪽으로 찼어. 내가 그쪽으로 찼어. 아 근데 우리 경기 진짜 재밌게 나오겠다. 이번 경기야 진짜 이거.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솔직히 큰 그림이잖아. 아니 작가님 우리 큰 그림이었어요. 방송 달려주려고. 재밌었죠? 재밌었죠 근데. 리얀남 웬너.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2주 차례 안 가는 거였는데.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쪽으로 찼어. 큰 그림. 우리 방송 왜 맨날 다 재밌어요? 이래서. 우리. 어. 어. 잠깐. 티 말라. 티 말라. 빨리 저 못해요 못해. 아니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계속. 근데 우리 좋아졌죠? 경기력 좋아졌죠? 나 오랜만에 배환이 피냄지 났어. 아 좋은 장면 되게 많았었어. 어 맞아. 거운 게 너무 많았어. 아니 진짜? 그니까 언니가. 아 죽을래? 예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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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나서 이야기하는 거야. 이제 하루에 10분씩 꿀터치. 내가 이겼으니까 됐어. 아니 나 진짜. 이제 우리 하루에 10분씩만 꿀터치 연습하더라. 진짜 미치겠더라. 우리 보통 하자 이왕이 이렇게 된 거. 아니. 내일부터 단톡에 올리기. 10분씩 꿀터치 연습한 거. 안 되면 5분이라도 진짜. 2, 3시에 할 거 같아? 잠자기 전에 5분 하던데. 나 해 나 해. 그냥 스피드를 습지 싫어해요. 집 1층이야. 왜 이래. 정말 힘든데. 박수. 오늘 플레이커스 덕분에 이겼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. 재밌으셨어요? 네. 다들 너무 잘하셔서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감독님이 잘하셨거든요. 감독님이 좀 닮으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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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 아들이. 맞아. 저 슈트 때부터 봤어요. 아 진짜. 잘생겼다. 진짜. 슛돌이 3인가? 그럼 뭐가 돼? 당황 당황. 응원해줘. 덕분에 이겼다. 감독님 왕이지. 감사합니다. 2층 뽑아겠습니다. 그래도 야. 너가 와서 야. 우리 배송비가 안돼. 아 진짜. 진짜 왔네요. 그 순간에 또 와주세요. 둘째 데리고. 그때는 같이 울게요. 맞아요. 켈리야 켈리. 사진 찍자 같이. 다 흘린다 했더니. 이거 있어? 평평평. 희재야 이거 따줘. 야 너도 와. 코치미야 코치미 빨리 와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이거. 하나 더. 잘 해놨고요. 배웠다. 이거 이거. 이거 배웠어. 나 갈증이 나왔네. 시원해 시원해. 갈증 해소인 켈리 아니겠습니까? 안 된다. 여러분들 실력으로 올라온거야. 아무튼 결정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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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입 열리는 거 보세요. 언니 간다 간다. 몰랐지 마요. 언니가 들어주세요. 잠깐만 찍읍시다. 잠깐 잠깐. 위로 가로를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 좋았어. 오케이 좋았어. 나 가만히 있었는데. 쉴 수 있겨. 하나 둘 셋. 안에 또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와 나와. 기바. 하나 나와. 예열이. 잘한 척. 나이스. 나이스. 동점골입니다. 동점골. 공개. 유재야. 유재야. 여기가! 불. 기가 막힌 충거리 골. 기밥입니다. 이야... 기밥에 기가 막힌 충거리 골가 터지면서 전반전꿈쩍구 승인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